회사는 무대를 하고 계십니다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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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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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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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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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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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걔가 올라왔을 때 이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 게 눈물만 하네. 그렇긴 하죠. 그냥 무슨 생각나는 게 아주. 아니, KBS가 그냥 갖다 써요, 이 새끼들이. 그러니까. 잘 돼야 되겠죠. 이제 입가까지 올렸으니까.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배를 내려놓게 되면 이제 배가 못 올라올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잘 돼야 되는 거겠죠. 하고 있어, 혹시? 네, 하고.